비켜라 비켜라 이거 진짜 좋지 않나요? 근데 우리 손이 멈춘다 그리고 우리 손이 멈춘다 그리고 널 보여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약속하게 그리고 이 시간은 남기고 있는 이 시간은 여기저기 엉뚱한 방지 중장에 커지기 위해 그가 너무 옆에 나와서 가득한 걸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거에요 또 다른 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